이번 이태원 사고의 중심에서 강한 의혹과 의심을 받는 이임재와 류미진의 지나온 경력을 살펴보면 아닌 것 같으면서도 너무도 인위적인 인사 흐름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 무슨 소리인지 내 말 잘 들어봐 그럼 내 생각에 동의할 테니까 둘 다 경찰 때 출신에다가 고향이 자동차로 20분 거리인 전라도 한편과 나주 출신이야 등골이 싸야지 전라도 사람들 특유의 응집력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내 말 이해할 거야 그리고 둘 다 같은 시기에 전라남도에서 1시간 남짓한 거리에 구례와 한평에서 경찰서장을 해먹었어 더군다나 한평은 이임재의 고향이거든 그러다 류미진은 서울로 발령을 받고 한동안 경찰청 주변은 기웃거리다가 중부경찰서장에 내리꽃이거든 그리고 이임재와 거의 비슷한 시기인 문재인 임기말인 1월에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의 알바뀌가 된 거야 그리고 이임재 역시 당시 후보 시절부터 용산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로 그곳에 임기말에 이 두 사람을 경찰청과 용산경찰서의 황금알바퀴로 내리꽂아보려 이 둘의 관계가 여기서 끝나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신경 쓸 관계는 아니라고 하겠지 그런데 말이지 류미진은 하필 사고 당일 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 되었을까 이 모든 우연인지 필연인지 애매하게 진행된 과정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는 끔찍한 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왜냐고 사건 당일에 한 사람은 자리를 비운 채 긴급 상황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방관했고 한 사람은 더 황당하게 빙글빙글 돌다가 현장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참혹한 현장을 입을 헤벌레 벌린 채 넋을 놓고 마치 무슨 스포츠 경기 관람하듯 구경한 정황이 발칵되었거든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에 종사한 지 오래되면 그 분야에 나름 촉이 생겨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가끔 비번인 베테랑 경찰의 예리한 촉으로 자신과 무관한 범인을 검거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거거든 내가 뭔 말하는지 알지 이 자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만에 하나라도 이 자들의 이런 수상한 경력과 행동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150명이 넘는 우리 젊은이들을 무고하게 살해한 죄값을 반드시 법정 최고형으로 치러야 할 거야